아 이게 XXX리냐 아 이거 XXX야 이거 XXX 아하하하하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짐 끝 우리 여러분들 안녕 백나릉이에요 오늘은 몇 번째였죠? 저희? 이름이 이제는 몇 번째인지 제대로 기억도 나지 않는 부자 서버 한 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흔들 열매 5개 눈눈 열매 한 5개 6개 알로 그리고 빙빙 어둠 스피노 쿠룽 브라키오 중력 마그마 이글 그리고 가스랑 빛 하나 둘 셋 넵 또 어디다 놨어 넵 몰라요 자꾸 숨겨요 아 아무튼 4개 정도 있어 아 저기 있네 어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새롭게 출시된 우리 스피릿 무제한을 한 분한테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어 잠깐만 없어지잖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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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빙빙 만들어주세요 어 어 어 렝렝님 어 굳이 각을 잡을 필요 여기 군대 아니에요 아니 크게 각 잡을 필요 없는데 어 그냥 그냥 대충 놔 아하 자 어 뭔가 약간의 어 조금의 변화가 좀 있기는 한데요 어 갑작스럽게 열매 좀 사라지는게 있어서 약간 좀 바뀌었습니다 원래 있던 거에 조금 어 열매가 있는게 조금 바뀌었는데 네 네 어 뭐 어 예 그렇구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는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번째 이 서버는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첫번째 서버 때는 그냥 여러분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열매가 필요하신 분들만 들어와주시면 되구요 두번째 다시 서버를 열었을 때 그때는 소울 열매가 필요하신 분이 들어와주시면 됩니다 서버는 첫번째는 여러분들 여기 바닥에 놓여있는 열매를 위한 것 두번째는 우리 소울 열매를 얻고 싶어하시는 분들 중에 한에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번째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우리 바닥에 떨어져있는 빛빛 열매라던가 우리 레어 열매가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와주시면 됩니다 자 바닥에 있는거 필요하신 것들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드신 분들은 다른 분들을 위해서 나가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자기가 필요한거 드셨다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필요한거 드신 분들은 나가주세요 네 필요한거 드신 분들은 나가주세요 자 어느정도 이제 열매가 필요하신 분들이 드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서버를 종료 카운트다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초 뒤에 서버 종료됩니다 이번 서버는요 소울 열매가 필요하신 분들 네 그중에 한분이 무제한으로 받아가신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기 이제 기프트하면은 옆에 사람이 뜹니다 그 숫자 순으로 여기 있는 무작위 번호 추출기에서 당첨자를 뽑게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필요하신 분들 들어와주시면 됩니다 자 링크는 뿌려졌고요 이제 시청자분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랭랭은 또 어떻게 들어왔네요 네 썬다 진짜 속도 향계가 진짜 모르겠어 자 지금 보시면은요 옆에 사람들이 뜨죠 자 지금부터 갈겁니다 자 자기 번호 이제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입니다 자 1번부터 11번까지 갑니다 자 과연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우리 소울소울 열매의 무제한 당첨자는요 자 7번 나왔습니다 행운의 숫자 7번 누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요 아 이게 매니저 걸리냐 아 이거 랭랭이잖아 이거 랭랭이잖아 자 약속은 약속이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랭님 내가 이럴 줄 알고 하나 더 준비해놨지 자 서버 종료합니다 자 솔직히 매니저가 받아가면은 여러분들 주작이라고 할 거잖아요 네 솔직히 매니저가 받아가면은 아 이거 주작이네 이럴 것 같아서 한 분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링크 뿌려서 한 명 더 한 명 더 아까 그대로 소울 열매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자 주작 소리 들을 것 같아서 그래요 저도 자 링크 타고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아까랑 마찬가지로 어 랭랭님은 나가라 넌 진짜 넌 나가라 진짜 야 양심이 없어 저거 진짜 저 사람 때문에 새로 뽑는 건데 진짜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 위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한 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과연 소울 열매 무제한 주인공은 뿅 와 6번 방금까지 7번 했는데 바로 6번 갑니다 자 6번 누군지 한번 확인 들어갑니다 1 2 3 4 5 6 우리 하롤드님 축하드립니다 아 우리 하롤드님 네 이번 우리 스피릿 열매 무제한 당첨 축하드립니다 자 바로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소울 열매 한 명은 매니저한테 빽 하나는 매니저한테 뺏겼고 하나는 정말 시청자분들한테 역대급 부자서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어 부자서버 6,000로 복스 쓴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무제한을 셋의 열매를 한번 드린 적은 있었는데요 이번에 소울 열매 무제한을 두 분한테 드린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은데 다음번에도 우리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봐주시고 방송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면 다음번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부자서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잊고 계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안녕 안녕 안녕